1. 빠라. 저기 아가씨 텔레비전에서 봤던 아가씨 맞제? 어째 저렇게 곱게 생겼노 싶어서가 내 간호사한테 물어봤더니 맞다 크더라. 저 보신적 있으세요? 뭐! 연속극도 나오고 무슨 음료 먹으라고 춤도 추고 맞제? 아이고 뭐 정말로 곱다 고아 아 근데 뭔다고 그 고운 얼굴에 그늘을 만드노? 요새 몸꼬치는 빙이 어디있다고? 꽃같이 좋은 시절이니까네 꽃같이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만 하고 그리 살거라 니 들었제? 내 이야기? 무슨... 뭔 들었나? 언젠가는 알긴데 내 정신대 출신 아이가 내 삶의 아가씨 나이 때는 그저 헌텅 시커먼 먹구름 내 생각하기도 쉽지만도 이제라도 심장이 튼튼해지 뭐 꽃처럼 구름처럼 내 삶아 잘 살아볼기다 한 번 지나가 버리면 그만인 인생 그때는 확 이리 남의 눈치 보고 빙신같이 살았는지 아가씨한테 매주 책맞은 내 이야기 꺼내는 거노 고민하지 말고 수술 받고 빨리 건강해지라고 아가씨 우리의 학생이